자 오늘은 우리 경주시 포항시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모서놀자학교 어르신돌봄센터에서 어르신들께 임의용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날인데요. 임의용 서비스? 어르신들께서 깔끔하고 위생적인 모습을 유지하시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활동이죠. 특히 어르신들께 있어 중후하면서도 단정한 헤어스타일은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편안하게 만들어드린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 모서놀자학교 어르신돌봄센터에서는 어르신께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임의용 서비스를 시설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학교에 등교하는 것처럼 센터에 오셔서 센터에서 임의용 서비스도 받으시고 맛있는 식사도 든든하게 하시고 적절하게 운동도 하시면서 건강과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으니 경주시 포항시 일대에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주간보호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혹시 치매, 중풍, 파킨슨, 거동불편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주간동안 따뜻한 돌봄과 안전한 보호, 어르신께 꼭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 도움까지 이용하길 희망하시는 경주시 포항시 관내 어르신과 보호자분이 계시다면 저희 모서놀자학교 어르신돌봄센터 주간보호를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센터 이용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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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